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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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전체가 그룹댕크에 빠져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룹댕크라는 것은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개념인데 우리 인간들이 어느 조직을 이루고 살 때 소수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견해가 당연히 틀리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수견해가 있고 그런데 소수의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전체의 하모니를 깨기 싫어서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깰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견해가 달라도 다수의견해 따라가고 그래서 그 하모니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다른견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넓은 토론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했는데 너무나도 엉뚱한 미국의 큐바 사건 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심리학, 외교 정책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룹댕크라는 것은 심리학적 현상인데 하모니, 회결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완전히 비합리적 정책 결정을 이뤄내는 경우가 생기고 대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불가능하며 다른 견해는 압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그룹댕크라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 무역전쟁을 하는 이 상황이 한국 전체가 그룹댕크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룹댕크라는 이론을 외교 정책에 제일 먼저 적용한 사람이 어빙 제니스라는 학자인데 이 책은 정말 미국에서 외교 정책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봐야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도 이 책의 일판을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백악관으로 하바드 대학이 이사 왔다. 정말 미국의 수저들, the best, the brightest 가장 끝내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큐바 사건 같은 것 또는 그 이전에 이런 거 보면 전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그룹댕크라고 저 학자가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화살 두 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비슷한 연필 두 자루를 놓고 그런데 보면 옆에 있는 거가 더 길어요. A가 더 길다고 칩시다. 그리고 B가 약간 짧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짜고 하는 겁니다. 열 명 있는 그룹에 아홉 명한테 이 A가 더 길다고 대답하라고 사전에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럼 이제 사람이 1번서부터 9번까지가 A가 더 길다고 생각하면 그 마지막 사람은 저것들이 이상하다. 제가 왜 분명히 B가 조금 더 긴데 왜 A가 더 길다고 그러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수소가 됐을 때 어떤 게 더 길어요? 그러면 그 자기도 다른 개네를 대기가 싫어가지고 A가 더 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바로 자기는 외톨이가 되기 싫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은 대단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베이오브 피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그만 침공 사건이라고 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정말로 통통하게 망신을 당한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이 큐바 사건 때 그것을 만회하는데 자기 친동생이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라고 있었는데 로버트 케네디한테 특명을 줬습니다. 너는 무조건 반대를 하라. 다른 사람들이 전부 A라고 얘기해도 너도 A가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너는 B라고 얘기를 해라. 라는 그 역할을 줬습니다. 그거를 이제 Devil's Advocate라고 그래요. 악마를 불러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큐바 사건 때에는 피그만이라는 사건이다. 피그, 베이오브 피그스 그 피그만 침공사건에서 실패했던 것을 큐바 사건에서 완전히 만회를 했죠. 그때는 그룹댕크가 이제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지금 바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경무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비슷한 글을 쓴 거를 제가 봤습니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은 이경무 교수인데 7일 자신의 블로그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 전 민중수석, 여당 대표들의 응집성이 매우 강해 현 정부가 한일 문제 접근해서 집단사고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응집성이 강한 그룹일수록 반대 견해를 말하기가 더 힘듭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 현 정권의 정책결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교수는 그 근거로 한일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의 집단 응집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었다. 집단사고, 그룹댕크란 개인은 미친 짓을 잘 하지 않는데 여러 명이 모이면 미친 짓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심리학 용호다. 바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교수는 미국의 쿠바친공, 베이오브 피그스친공입니다. 대표적 집단사고로 인한 잘못된 정책이며 이런 비슷한 징후가 현재 우리 정부의 일본 대응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지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공식 회의에서 일본 경제는 폐망하는 중이고 아베 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며 일본 소재산업 기업이 줄파산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일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뭉쳐있고 이 교수는 이런 강한 증상으로 인해 현 정부가 집단사고에 빠져있다는 생각을 버리기가 어렵다고 질퇴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친일파나 매국노라고 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현상 역시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분석을 했다. 이거는 잘못하면 정말 외교적 파탄 또는 외교파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파탄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분은 평소에 잘 알지 못하던 분인데 최근에 글을 읽고서 상당히 분석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와톤스쿨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 현재 서울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그런 집단사고 비슷한 얘기를 또 지적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건영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도시계획학 박사인데 우리나라 건설부 차관도 하시고 국토연구원장, 중부대학교 총장, 당국대학교 교수 등을 여기만 연세가 조금 드신 분입니다만 하여간 지금 상황에 대한 걱정하는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의 제목이 왜 국민들을 전장의 전선으로 내모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책이 있었습니다. 90년대의 베스트셀러 소설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일본에 대한 열등감을 우리 민족끼리란 등식으로 분칠한 카타르시스랄까 바로 90년대에 나온 이 책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당시 대학도서관에서는 책이 너덜너덜해지면 또 구입하고 또 구입하곤 했다고 한다. 저도 저 책을 옛날에 봤는데 저는 저 책을 보면서 이거를 읽고 일본 우파들은 너무나도 좋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긴 소설이지만 당시 젊은이들이 혼을 흔들어 놓은 것은 마지막 부분이다. 내용은 이렇다. 그 책의 이제 결론 부분이죠.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무력으로 침공해온다. 국방력이 약한 남한은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남한 대통령이 북한한테 지원을 애걸한다. 북한은 민족끼리를 내세우며 흔쾌히 핵미사일로 일본의 무인도를 공격한다. 일본은 북의 핵공격에 혼비백산하여 군대를 철수하고 남북 국민들은 함께 만세를 부르며 환호한다. 이거 읽으면 통쾌한 소설입니다. 통쾌한 소설인데 그것이 현실에도 맞을 거냐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옛날에 읽으면서 아 일본의 우파들은 이거를 근거로 핵무장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인가. 그때부터 운동권은 북한의 핵은 곧 우리 민족의 핵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거 참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죠. 지금 우리는 일본과 전쟁 중이다. 정부끼리의 갈등이 국가 간의 싸움이 되었다. 대통령이 진두에 서서 이기자 지지 말자로 선창한다. 무엇을 이기고 무엇에 지지 말자는 말인가. 그렇죠. 전쟁을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지금 모호합니다. 일본 경제를 우리가 붕괴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붕괴시킬 수 있습니까? 어느새 이 정부의 목표가 일본 타도가 되었는가.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 대통령의 지질세라 고관대작, 여당, 공공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등이 죽창을 들고 볼펜을 흔들고 이순신을 불러내고 휘장과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완장찬 홍의병들이 의병처럼 날뛰고 욕설과 쌍소리와 저주, 조상의 피를 따지고 제품의 성분을 분석하고 관제 손동의 내음이 찐해서 유치하다. 국민들이 집단 최면에 빠져들고 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가 전체가 집단사고에 빠져드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그거랑 같은 내용의 글입니다. 우리만 반의를 하나. 그렇죠. 항상 둘이 싸우는 겁니다. 일본도 반한을 한다. 우리가 일제 불매운동을 하는 만큼 일본인들도 한국산 불매운동을 한다. 대통령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나. 그건 우리가 피해자니까 얼마든지 응석을 부리고 투정을 부려도 된다는 발상 같아 창피하다라고 글을 썼는데 지금 일본도 반한을 한다 하는 그 내용 제가 방송을 들어주는 팬분께서 일본에 계시면서 일본의 자료들을 매일 취합해서 보내주고 그러는데 바로 어제 일본 측 견해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 측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싸울 때는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한국에 Y2국 재지정은 없다. 한국은 다시 그냥 자유롭게 수출하는 나라 목록에 집어넣어 주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국 대법원이 자산매각 절차에 들어가면 수출관리 강화 품목을 추가하겠다. 지금 일본 기업 한국에 왔는데 우리가 거기서 돈을 자산매각 절차를 만약 하게 되면 여기서 돈을 받으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세 번째 삼성에는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지만 결코 다른 목적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바로 이번 싸움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에다가 아무것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물건은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확실하면 팔겠다. 삼성에 팔겠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연계는 강화한다. 대북 연계는 강화한다. 이거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싸움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싸움이라고 지금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 이 싸움을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싸움으로 지금 이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한편 정권과 거리를 둔 삼성은 일본 측으로 끌어들여 일본의 부품 소재 산업의 점유율을 지킨다. 일본의 작전이죠. 한미일의 안보 협력 강화로 남북 연계를 가르고 궁극적으로는 핵무장한 고려연방의 실현을 저지한다. 무지하게 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직접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하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당장의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을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고려연방이 되고 핵무장한 나라가 되고 마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나온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필수적으로 막고 와야 말겠다 그랬는데 이건 뭐 저희가 강의에서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결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상황.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 편이 되는 겁니다. 통일된 한반도가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국제정치의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만약 일어날 것 같다면 미국은 전쟁이라도 할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번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더욱더 악화가 불가피하고 아베 정권은 대한 정책을 새로 검토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읽은 이 문건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맞는지 지금 머리가 지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역사에서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다 진리일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모두 진리일까 지금 제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정말 이거는 뜨거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지금 보니까 아주 판매부스로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우리 정부에 계시던 분이 서울대학 교수도 하시고 그런 분이 이 책은 구역질 나는 책이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정치관은 이 책은 상식에 어긋나는 책이다. 학술서적을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건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책이다. 그리고 또 어떤 정치관은 자기 얼굴에 침을 맞은 것 같다. 이 책을 이제 저자들이 자기 얼굴을 향해서 침 뱉었다는데 읽어본 사람이 자기 얼굴에 맞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의 본질이 우리가 학술적이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비판이 있고 이 비판은 내용이 틀렸다. 이거는 데이터가 틀렸다라고 비판하고 또는 설명 방식이 틀렸다. 논리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구역질 난다. 상식에 어긋난다. 학문인데 상식으로 학문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독재국가일 때 또는 이조시대는 전질군주국가죠. 왕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 시대에도 국가가 전쟁을 할 때 싸우자.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주전파가 있고 아닙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라는 주화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은 민주국가의 시대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맞는 것인데 그런 견해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 하나의 파라다임이 있습니다. 파라다임은 세계로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파라다임은 일본은 악마입니다. 우리의 적국입니다. 그리고 반일은 한국의 국씨입니다. 옛날에 반공을 국씨로 삼고 그랬는데 지금은 반일이 국씨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거역하면 그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거역을 하게 되는 것은 타부의 타부. 건지려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감히 도전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학자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용기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의 뉴욕에서 고려소적이라는 큰 서점도 운영하시고 그러던 교포의 최응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쓴 수필에 보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 조국, 대한민국 하면서 이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것을 쓴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패러다임은 항상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을 깨물어서 인류는 과학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진보를 이룩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면 한 시대에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자연과학일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쓰는 달력, 이것을 율리우스 역이라고 그러죠. 루머의 율리우스 시저가 만든 그런 달력인데 이 달력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은 태양이 돈다 했습니다. 별이 돌고 달이 돌고 지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든 달력이 지금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패러다임은 천둥설입니다. 하늘이 돈다 그래도 웬만한 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요만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패러다임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패러다임을 깨고 패러다임이 변하는데 그 다음에 패러다임은 뭐냐면 아니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별이 돈다, 태양이 돈다, 달이 돈다가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이 설명이 돼.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이 패러다임 변화는 거의 혁명적인 것입니다. 왜? 하늘이 돈다가 지구가 돈다로 바뀌니까 그렇게 학문은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나가 지금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해도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견해를 억압하고 누르는 것은 그거는 이 사회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자연과학을 얘기를 했지만 사회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왕은 뭡니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왕은 천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중개인이 왕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왕들은 뭡니까? 서양의 왕들 왕권 신수설이라는 거 있었죠. 디바인 라이트 오브 킹스. 하나님으로 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민주주의가 된 건 뭡니까?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죠.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중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권력을 주었지 오히려 저 사람은 그것을 대리해서 행사할 뿐이야. 우리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지 그 권력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냐라고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은 혁명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연과학이 아니라 역사 정치를 얘기했는데 이해치카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게 정말 유명한 말인데 뭐냐면 현재를 사는 사람이 과거를 보고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의 숫자만큼 많은 역사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잊으면 안 되는 얘기는 그 팩트, 팩트 또는 데이터는 똑같은 걸 써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 불이 났냐, 불이 났냐, 안 났냐 그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예요. 그때 불이 났다, 그때 불 안 났다 그거를 틀리게 하면 아닙니다. 그거는 맞아야 되는데 그러나 즉 역사는 해석이라고 그랬죠. 해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는 같은 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데이터가 전제가 돼야 된다. 이 책 맨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소설 중에 아리랑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 아리랑이라는 소설에서 보면 일본의 경찰이 총을 차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농민을 거기서 쏴 죽이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총을 쏴 죽인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하나가 맞는 거예요. 총 쏴 죽였다가 맞든 그런 적은 없었다가 맞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 책이 구역질 난다 뭐 한다 상식이 어긋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리랑 소설에는 총으로 쏴 죽였다라고 돼 있고 이분들은 그 소설은 틀렸다. 총으로 쏴 죽인 적은 없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나가 맞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흥분하거나 격분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는 그 당시에 파라다임을 어기는 거니까 종교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사건으로 그래서 사형언도 받고 죽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형언도 받고 죽었지만 지금 보면 갈릴레이가 맞는 겁니다. 지구가 돌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 책이 저자들이 정말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분들이 쓴 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데이터에 의해 증거되지 못하는 어떤 논리도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사실은 맞는 거로 그때 불이 안 났다. 그때 홍수가 나지 않았다. 또는 그때 홍수가 난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틀리면 올바른 분석을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지금 얘기했죠. 촌동설, 지동설. 과학 발달이 거의 혁명적으로 이거 대학원에 박사과정 입학하면 무조건 읽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토마스 쿤이라는 미국 학자인데 이미 다 작고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 과학사, 과학사 전공한 사람이고 과학자인데 정치학 공부하는 사람,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걸 봐요. 그러니까 지식이 어떻게 발전하는 거냐 하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거의 혁명적인 과정을 통해서 학문이 발전하는 것이죠. 토마스 쿤이라는 대단한 학자인데 지금 우리가 파라다임, 우리가 지금 이 사회의 파라다임이 맞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파라다임을 깰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가지고 지금 심각한 논쟁을 벌이는 중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첨성대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제가 그 군대를 사관학교 교관으로 있으면서 경주에서 가까운 곳에 근무했기 때문에 경주를 자주 놀러 갔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때 육군 중이던 시절이에요. 첨성대 앞에서 역사노우미가 쭉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로 역사노우미죠. 그분이 이 돌이 365개로 돼 있던 건물이래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신라 사람들이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신라 사람들이 365일이 1년이라는 걸 안 모여야죠. 돌이 365개인 걸 보니까.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질문한 날 더 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사람들이 양력을 쓴 건 아니죠? 하고서. 그때 아마 음력을 썼을 겁니다. 음력. 그리고 그분이 그 위에 있는 사각형으로 된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 나름대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별을 봤을까? 첨성대는 별 보는 건물이죠. 어떻게 별을 봤을까? 이 건물이 9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로 치면 3층입니다. 이게 사닥다리를 갖다 대기에는 좀 건물이 구조가 좀 불량합니다. 사닥다리 되려면 이렇게 직각으로 돼가지고 90도로 맞추는 것이 훨씬 사닥다리 되기에 안전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글로 들어가서 올라갔다는 소리일까? 저는 그냥 거기서 우리가 다 온 국민의 일반 상식입니다. 저것은 천문대야. 그리고 저거는 우리 선조의 과학적 소양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저것은 세계 최초의 천문대. 적어도 동양 최초의 천문대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과연 그럴까? 어떻게 별 봤는지 상 궁금하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봤을까? 거기 가면 포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경주에. 지금도 천문대는 산 꼭대기에다 만듭니다. 왜? 더 높아야지 하늘에 더 잘 보이니까.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천문대라는 것은 그냥 별을 보는 거라기보다도 무슨 도구로 즉 망원경으로 별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가 천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좀 의심스럽다라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제가 외국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그냥 까마득이 잊고 있다가 신봉룡 교수라는 건국대학교 정외과 교수 하시던 분이 이 분은 한국 현대사,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누구 못지않은 훌륭한 학자라고 신뢰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분이 한국사 새로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걸 보고서 그리고 뒤적거리다가 첨성대는 천문대가 아니다라는 챕터가 있어서 이 책을 그냥 그 순간에 들고서 샀습니다. 여기에 보는, 이건 완전히 우리의 파라다임을 여지없이 부숴놓는 그런 챕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제가 몇 개만 한 번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인은 단일혈통이 아니다. 한국인은 단일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맞아, 난 이걸 보고 맞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관학교 교관을 할 때 우리 생도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혹시 일본이 흑인의 나라고 중국이 백인의 나라라면 우리가 이 얼굴을 유지할 수 있겠냐라고 한 번 자학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정말 무수히 전쟁을 많이 당하고 우리 민족이 짓밟혔는데 이 피의 순수성이 그 수많은 전쟁을 걸치고서도 유지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자학적으로 질문한 거죠. 한국은 단일혈통이 아니다라고 신봉련 교수가 썼습니다. 화랑은 모계사회의 국남들이었다. 여러분, 국남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국녀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국남이다의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기감이라는 소리예요. 화랑이라는 게 꽃화자에다가 여자 할 때랑 낭자 할 때 그 낭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인데 꽃처럼 생긴 애들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서 이 교수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자왕과 삼천국녀의 허구 고 마을에 여자가 삼천명, 국녀가 삼천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첨성대는 천문대가 아니다.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우리의 기본 상식을 깨는 이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 첨성대가 이제 천문대가 아니다. 이건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첨성대가 별보능대가 맞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고 우리의 파라다임에 어긋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견해를 깨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여간 천문대 얘기 나오고 이순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순신 광화문에 있는 동장 저도 저는 광화문 갈 때마다 동상을 쭉 보고 그러는데 제가 이순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광화문에 동상을 세워도 되는 유일한 사람을 저는 이순신으로 봅니다. 아마 누구 동상도 거기 세울 수 없을 거예요. 온 국민이 이 사람은 여기서도 돼 하는 분이 그 위대한 장군이 광화문에 서 있는데 저게 고증을 한 동상일까에 대해서 저는 늘상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걸 만드신 분이 외족을 노려보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이 체경은 얼마나 컸을까 이순신을 아주 잘 아는 유성룡이라는 이순신하고 같이 있던 시대에 참 훌륭한 정치가인데 그 사람은 이순신이 얼굴이 아주 곱게 착하게 생긴 별로 이렇게 등치가 우람하고 크지 않은 사람이라고 징비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은 보면 뭐 6척 장소예요. 1m 80은 훨씬 넘어 보이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순신 키가 145cm라고 나오는 글을 보고 놀라서 이거 전문하시는 분한테 전어 걸어가지고 키가 이렇게 작다고 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또 질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보통 사람보다 작았다라는 것이 그냥 별로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지 않은데 그 당시에 1500년대 1500년대 후반이지만 보통 사람보다 작은 사람으로 돼 있고 얼굴도 장군처럼 그런 게 아니라 좀 얌전하고 착하게 생긴 그런 얼굴이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군사관학교에서 저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왼손잡이었냐라고 한 번 또 물어봤습니다. 그렇더니 왜 그 질문을 하느냐고 그래서 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상을 보면 칼집에 있는 칼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걸 보니까 뺄 때는 왼손으로 빼야 되는데 저게 맞는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순신 정도 되는 우리 역사의 최고의 영웅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모르는 게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100원짜리 동전에도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하여간 얼굴에 대해서도 100% 확신을 하는지 상상하러 그린 것인지 보고 그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 뒤에 배경에 거북선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이순신은 완전히 얼굴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초성화의 주인공이 이순신 장군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얼마 전 별로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범 화백이라는 분이 또 그린 이순신 소성화도 또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5천 역사에 첫 번째 가는 영웅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봉룡 교수 책을 보면 이순신 장군의 일기장이 유명하죠. 난중일기.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이 오늘은 밤에 오한이 나고 열이 나고 아프다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봉룡 교수가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그 병 어떻게 아팠다는 걸 그대로 갖고 가서 자기가 잘 아는 내과 의사한테 이렇다 그랬더니 이게 폐계력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때 폐계력을 앓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이순신은 폐계력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는 우리가 학문하는 그런 태도도 아니고 지식을 접하는 그런 태도도 아닙니다. 이순신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바보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원균이라는 사람은 정말 악마 같은 나쁜 사람이 됐죠. 그런데 원균도 권율 장군,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일등공신의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균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됐을 이런 사람으로 얘기를 하죠. 손조실력 36년 6월자에 보면 손조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원균이 지하에서 차마 눈을 감지 못했을 것이다. 애국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편견을 가지고 그 편견이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모든 주장은 틀린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상황을 좀 많이 한국 사회가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한국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쳐봤더니만 우리나라가 한국 미인의 얼굴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탤런트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남방계, 북방계, 신몽룡 교수는 우리나라 인종이 네 가지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북방계, 남방계, 레침족 그러니까 외국에서 침략해왔다가 가지 않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몇십만 명이 왔었죠. 한국의 이미지 나란 때. 거기서 안 가고 여기 남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중국 청나라 명나라들 와서 안 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규화인 그래서 네 가지 종류가 있대요. 더 구체적으로 유전자를 따져보면 적어도 26개 이상의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가 다 똑같다고 그건 아닙니다. 미국도 민족이에요. 미국을 민족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민족이라는 개념은 피라는 뜻이 아닙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역사가 같고 문화가 같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민족이라고 그러지 피가 같은 사람을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민족구름은 피 딱 연상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구름은 생각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더 맞습니다. 서구적인 관점이고 바로 민족이라는 것은 서구적인 개념이죠. 신봉룡 교수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었는데 정주용 현대자동차 회장. 이 얼굴이 북방계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포스코를 건설하신 박태준 회장. 그 사람을 남반계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외국 사람들한테 이 두 사진을 주고서 물어보면 두 사람을 같은 나라라고 대답을 하지 않는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일 거라고 대답을 한대요. 어떻습니까? 두 사람들이 전부 우리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쓰고 살고 한국을 위해서 살았으면 그게 한국 민족이고 한국 시민이죠. 우리가 피를 가지고서 하는 것은 좀 뭐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책에 봅니다. 이것도 아마 나올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났을 거예요. 신문에 기구한 글들을 쭉 책으로 만든 건데 읽다 보니까 어떤 거는 신문사에서 견해가 다르다고 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책에만 실은 그런 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학문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도전적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얘기도 지금 사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연구가 많이 된 것은 아닌데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캐나다 교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닥터 제임스 부틸리에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캐나다에 있는 빅토리아의 캐나다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있는데 그 태평양함대사령부의 전략자문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해양력심포지원 같은 거 할 때 자주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친구가 돼가지고 저보다 연배는 좀 많지만 제가 캐나다 가면 저 사람 집에도 놀러가고 또 오면 우리 집에도 놀러오고 그러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저분이 서울 오면 주로 안내도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자동차 속에서 제가 운전하고 제 옆에 앉아있었습니다. 자기가 좀 질문을 해도 되겠냐 그래서 뭐를 질문하겠냐 그랬더니 자기 거북선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다고 그랬는데 질문해 보라고 그랬더니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아무 질문이나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보기에 거북선은 속도가 대단히 나지 않을 것 같은 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속도가 나려면 빼죽하고 길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꼬마 때 놀 때 젓가락을 무리에, 나무 젓가락을 무리에 띄워놓고 툭 치면 쭉 나가죠. 그런데 둥그런 거를 넣고 툭 치면 쭉 나가지 않습니다. 거북선이면, 그리고 거기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농상 밑에 있는 거북선을 보면 좀 동그랗게 생겼어요. 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식으로 속도가 빠르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전하면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저게 포를 쏘는 배인데, 포함인데 연기가 어디로 빠졌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연기가. 그리고 저게 철갑선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위에다 철갑을 씌운 겁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보통 밑에가 무거워야지 배가 안전하죠. 이렇게 잘 뒤집히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하나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을 못했고 그 대답을 못했다는 사실이 좀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거북선을 뭐 여기저기 공부한다고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은 그런데 이분이 질문한 데 대해서 아직도 제가 결정적인 대답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 나빠하지 말라 하는 것이 마치 그 거북선을 의심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현대 국가가 되고 과학하는 나라가 되고 이제 이런 거 하나도 세셈하게 신경을 써야지 맞는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가 해군사관학교 가가지고 거북선을 보고 그거 설명하는 분한테 노는 누가 지었냐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그 찰톤 헤스톤이 배너라는 영화에서 그 배너입니다. 배너 거기에서 그 로마의 군선을 지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화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기계입니다. 기계 그래서 그 배하고 노하고 이렇게 묶죠. 철, 철 끈으로 묶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하고 같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엔진이니까 그런데 정말 그 보통 사람이라면은 어디 기계처럼 이거 적겠습니까? 전쟁할 때는 전부 다 목숨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하도 좀 궁금해서 거북선은 어떤 사람들이 노를 저었느냐 옛날 로마 같은 데 노예들이 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그 만족스러운 그 내답을 아직 못 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그 지금 우리가 학문하는 태도도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대방을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손재병포배기 했는데 나를 알고 적을 알고 그렇게 싸워도 참 100%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손자가 그랬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그랬지 100번 다 이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태롭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조금 학술, 학문이라는 데다가 엮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지금 제가 최근에 읽은 책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